3-3-4 3-3-4 3-3-4 3-3-4 3-3-4 도망간 강제로 못하게 생겼네요 3-3-4 3-3-4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지 않나? 3-3-4 패배면 오케이 마지막 기회다 엘베스 여기서까지 진다 그냥 끝임 거기서 더이상 못해 1픽 어나더 챔프 4단 믿어주세요 샌이 있었습니다 4단 0 0 0승 3패 마패 관리만 하는 태급 벨벳스바를 누가 믿어줄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것 까지야 아니 저 3판 다 좀 죄는 없지 않나? 여러 번 다 봤잖아요 다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죄는 없었잖아 잘 해봅시다 파이팅이요 이 다리우스가 기미난 박올림이네 또는 뭐지? 모르겠다 잘 해봅시다 뭐야 이거 다 보려 좋아요 오 레나타님 방송보다 왔습니다 저는 카사님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너무 아파 잠깐만 뭐야 고맙습니다 이 스킬 차면 해보죠 잡은 것 같은데 아무리요 너무 감정적이었지 다리우스야 오히려 바텀이 좀 사고나고 있는데 어느새 풀피 상대가 어차피 자이라 원딜이라 후반에는 제리가 좋겠다 제리가 원래 초반에 약하고 후반에 강해서 누구 보일 때까지만 잠깐 사리죠 이거 그냥 받아먹는게 낫겠다 그분께서 안보이는데 여기서 죽으면 그냥 나락 가거든요 되겠는데 안되나? 아 이게 안맞았어? 앗 네 종이 또 고정 데미지라 조심해야겠다 과연 과연 아이고 바텀 당하는 중 근데 뭐 어떻게 해 제리인걸 제리면 당해야지 와 저것도 못잡았어? 너무 아깝다 잘만한데 아깝다 그냥 풀 쓸걸 아끼지 말고 와 다리우스 이거 먹는다고? 그건 좀 아니지 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가 아니야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신기한건 제약골드가 사라졌는데요? 제약골드 아니었나? 어? 굿 왁 즉 반중 반중 어 절대 못주지 좋아요 일단 뭐 잘 된듯함 어 드디어 한판 이기나? 와뱃사킷 다시 싸워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밀어 밀어 이게 벨패스 특기거든 와 빠른거 봐 스토리 랭킹 1등 가능할지도? 조건부 스토리 랭킹 1등이다 땡 와 용? 그치 아 이거 그냥 혼자 치고 싶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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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했으니까 이득이야 라이옹 그치 아 이건 안되네 뭔가 될거 같아서 해봤는데 안되네요 어 저 오긴 했어 뭐 안되나요 근데? 안하는거 같지요 아 이건 하고 싶은데 근데 1 1 1 2 4 그치 아악 빠지네요 뒤로 돌아서 어 죽어버렸네 아 너무 안좋다 도가 아이고 이런일이 징 따비 이 없나? 어 탱이다 오는거 아니었나요? 좋아요 일단 잡아냈습니다 좀 채우자 좋은데요? 어 이러나마 좋아요 굿굿 싸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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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녹아야돼 오케이 와우 역시 후반에 젤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다리우스 잡고 궁 늘어온거밖에 없는데 일단 1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면 텔포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스플릿 돌아야돼요 딱 보니까 진짜 점화 텔포가 나을거 같은데 나 변신하고 가자 오 재밌다 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액 길량보조 한번 볼까요? 난 제리 좀 잘했다 후반에는 하지만 그래도 팀원이 인정한 모습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벤하고 갈까? 뭔가 어색해 뺏길 것 같으니까 벤하지요 받을 수 없다면 보수했다 탑 케일이네 넌 죽었다 여기서 질문 빅토르가 탑으로 오고 케일이 미드가면 어떡하나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봤어요 케일이 탑 오겠지 설마 그러겠어 화이팅 어쩔건데 이제 이제 이거 먹을 생각하면 안되지 케일아 그치 점치 다 놓치게 하고 여기까지 이랩 찍고 다시 보죠 와 도랑 검 샀다고? 점심이가 나왔구나 고가용 까비 헬퍼 쓰겠다 고마세요 어? 키 빠졌는데 뭐야 무시가 나갔나? 도둑하게 도둑하게 너 뭐 없잖아 뭐 탑 한번 뛰어달라고 말해요 이거 한번 더 잡아야 이득이거든요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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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가버려 이미 뛰어달라고 말했거든 케일아 이제 날아가야지 이거 어떡해 라인 다 타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케일아 넌 내가 육렘 못찍게 해줄게 육렘 찍으려면 한 5분 더 봐야될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치 호로록 호로록 절대 안되지요 이 라인 죽어도 풀어줄 생각 없지 그냥 정글 돌아라 케일아 사이브 가자 밀면이고 케일 있겠다 가보자 가보자 어? 아니 저걸 먹고 있다고? 아 근데 6레비 안됐어 케일아 와우 시원하네 아 10분 30초에 드디어 육렘 미션 성공했네요 아까 5분에 5분 기다리라 그랬는데 진짜 10분에 찍었네 케일이 얼굴 살짝 보였거든요 여기 있다는 소리 아닐까? 얼굴이 살짝 보였거든 어딜 집가려고 케일 선수 혹시 포기했나요? 아 이런 일이 아쉽다 그쵸? 야 이걸 포기하냐 6렘 찍었는데 늑대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 야 그냥 포기해버림 뭐야 그치 나가자 가자 끝났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까 필요할 때 탑에 한번 뛰어준 그레이브즈한테 하트 드리겠습니다 어 네 잘 봤습니다 뭐야